그냥 들렸다가 여기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타다 들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렸다 하다가 그렇긴 한데 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 도시 농업 폐쇄티말이네 왜 우리는 여기를 엄마 3년이나 됐는지 몰랐어? 응? 어제 여기 왔다가 4개 차가 많이 들어가놨더니 수사하거나 그래서 아이고 아픈 비옥 타자고 아빠가 뭐하나 물어보고 말이야 아이 타당이야 그러게 엄마도 저게 아 비만 안 오면 딱이었을 텐데 비 안 왔다 봐라 어디 여기 난리 그치 물론 사람 없는데 여기를 엄마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그치 옛날에 왔을 때 엄마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봐 어 7년 이게 7년이다 이거 아 이게 이게 꼬치노부야? 응 7년인게 이거 어 대박 아빠 여기 규모가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? 먹을거리가 애가 애가 체험하고 어허 음악이 물 물 물 어허 어허 에이 어허 으응 어먴 아 우왕 아우, 아픈 자녀, 나 또... 발을 났는데 날씨가 굳여가지고... 근데, 아니 근데 엄마 이거를 왜 오래 안 하는 거야? 근데, 이 자녀가니까... 응, 아빠가 어디 간 거 같은데? 아, 여기 가세요. 아... 아... 아, 여기 샐러드 봐. 이쁘다, 여기도. 샐러드 봐. 샐러드 있잖아. 어허... 또 위로 들어가면 다시 짓고... 동의자인 거. 아, 내 아빠 이리 왔어. 그렇네. 아우, 여기 유채꽃 봐. 이거 얼마나 풀린 거야? 아니, 나는 아빠가 구청을 왜 여기로 얻었나 했더니 이런 거 조성하려고 크게... 아니, 이게 처음 군이 있을 때, 처음 군에서 사는 건 이제 할 병이 됐잖아. 아... 여기 허허 벌판이었는데... 이전에는 여기... 어... 아, 여기다가? 그래?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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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. 사람들 많다. 이따 봐, 거기는. 여기를 데려가야지. 야, 유채꽃 저기도 있고. 아니, 저기 들어가야지, 저기.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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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데려가. 어허... 그러게. 아니, 그거 맨날 청난대만 다녔었잖아. 청난대밑이 더 좋아. 여기가? 네. 진짜로? 유채꽃 저다가 멈춰냐. 유채꽃 저다가 멈춰냐. 으허... 여기는 열대신, 신노리죠. 아, 이런 분실이 되었구나. 여기 이거 아버지 거의 제주도급 인디? 제주도급 선정도 있구나 귀엽다 이름을 언제 다 조성을 했지? 저거 저거? 잘 짤 거 잘 짤 거 되게 신기하다 아빠 이거 되게 멋있어요 선정봐요 잘 됐잖아 규모가 생각보다 크띠? 그러니까 이거 원숭이 크잖아 꽃이 같아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원숭이 꼬리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이거 펜 거 봐 어 이거 그거잖아 호야 호야 야 야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왔어? 진짜 바깥에 가면 이런 거 진짜 바깥에 가면 이런 거 사람 많잖아 이 정도면 비 오는데 많은 거 아니야? 어제는 꽉 차지 진짜 얼마나 많았는지 맨날 왜 이런데도 모르고 청남대만 간 게 어리네 일단 또 가려놨잖아 응 이 정도면 엄마 다 생화겠지 여기 조화가 있을 리가 있어 이렇게 엄마 여기 다 꽃도 파나봐 저기 비 안 오면 한 숲 내려 한 숲 너희날 또 놀러와 미연이 형 너희날 미연이 형 내일 산맥 데리고 또 놀러와 야 한 번 가보자 우리 얼마나 저희가 가보자 우리 내일 또 여기 내일 있겠지 아 야생화 야생화가 아니라 안 그래도 엄마는 안 그래도 엄마는 꽃도 좋아하는데 그치? 아니 안 그래도 엄마는 꽃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날마다 여기 올 수 있지 않았어? 아 이거는 야생화 야생화 나는 이거 이쁘네 엄마는 색깔 그러면 싫어 싫어요? 이런 색깔 제일 싫어 아 왜 이쁜데 나는 꽃? 여기 사과야지 아 잘 보여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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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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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